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난포루입니다. 자, 강원랜드 주가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강원랜드가 이렇게 아래꼬리 그려지고 있고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2%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지금 현재 변동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은 사실상 5% 이하 수준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와 함께 우리 주주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 강원랜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시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당연히 강원랜드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용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할 거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빠지는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미 9월 5일 이때 본격적으로 상승 그리고 윗고리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다음 은봉 나왔을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세력들이 확연히 돈을 쓰고 있다. 돈을 쓰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동시에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과정이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주가를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패턴이 나오게 되니까 제가 이미 이런 은봉 나왔을 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그때 내용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강원랜드 주주분들은요. 오늘 주가 보시면 하락을 했죠. 3.6% 하락을 했고 전날 급등하고 윗고리를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다? 이거는 완전히 세력들의 눈속임입니다. 이런 하락에 속지 마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타점으로 잘 노려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더 떨어져도 여러분들 조금씩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지점에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쪽 이 18,000원, 17,000원 후반대 여기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제 신고가 라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라인에서 여러분들 윗고리를 그리는 동시에 이때 당시 붐붕 패턴을 보며 이제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확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격을 올릴 때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면 세력들이 얼마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윗고리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확실하게 털기 위한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오늘 보시는 이 은봉 이 아래 꼬리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부터 갑자기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급락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급락은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동안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다시금 그대로 말아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다? 결국에는 세력들도 돈을 써서 주가를 많이 여태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리는 건 힘듭니다. 여기서 쭉쭉쭉 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개미들을 나머지 남아있는 개인 투자들을 털기 위한 행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다? 절대 강원랜드 주가 주식 뺏겨서는 안 된다. 주식 뺏기지 마셔라.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원랜드의 기업에 대한 이슈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여러분 강원랜드 이사회가 추경 심의한 169억 중에 165억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이 되었다는 건 이사회에 통과를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돈이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게 되냐? 도박장 낙인을 이제는 벗는다. 강원랜드가 더 이상 도박장이 아니라 가족 리조트로 변신하게 된다. 강원랜드 K히트의 추경 165억. 그래서 정문, 노후시설 등을 지금 일단 개선을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강원랜드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또 동시에 용역 개발 계획.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 17억을 세웠었죠. 이제 계획 단계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시작을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 점점 시간이 지나고 투자가 본격적으로 행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강원랜드의 주가는 그대로 쭉 올라가는 패턴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랜드 4년 뒤에는 제2 카지노까지 오픈을 하고요. 연내, 설계 등 밑그림까지 다 그렸다. 이 도박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 카지노라는 게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위해서는 카지노가 계속해서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근처에 2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가족 리조트까지 만들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원랜드가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돈까지 벌고 있는 잘 좋은 상황이다. 특히 2023년 이때 부근에도 여러분들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들이게 되는 회복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회복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강원랜드에 굳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잘 노리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보시면 해발 1,400m에서 타는 운탕고도 케이블카 6만 명이 다녀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 리조트는 운탕고도 케이블카 이용객이 구르마랜드 동물농장 개장 이후에 61%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현재 강원도 특히 이제 강원랜드 쪽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국인들도 늘어나게 되고 외국인들도 이제 늘어나게 된다. 규제까지 완화가 되었다. 거기다가 관광객까지 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강원랜드는 앞으로 더욱더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지사체의 공적 자금도 이제 투자 자금으로 쓰이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2조 5천억이 투자되게 된다면 강원랜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이런 복합관광시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지점에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어떻게 조용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한참 저점이 되어서 조만간 이제 엄청나게 양봉 폭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저점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매수하셔라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또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동시에 변동성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할로 매도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시는 그때그때 이렇게 저점, 고점 잘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저점 그리고 고점이 나왔을 때 또 단기 고점에 대한 안내를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넌프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직접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영상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영상이고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이 유튜브 링크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받아가시면 이 강원랜드 매매하시는데 그리고 투자로 수익을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해드리는 대응 전략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제가 이 대응,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타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시겠고요. 따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강원랜드 강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신청 주신 분들에게 강원랜드 타점 안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양봉이 나오게 되었다. 양봉 몇 개 나오게 되었다.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은봉이 나오더라도 제가 매도 타점 안 나갔다 하면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는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드리는 혜택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당연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하단 구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느껴지고 있죠. 왜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 주식 시장에 아주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주주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팀이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